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ther day, 며칠 전에 While riding in an airplane 비행기 타고 있었던 동안이에요 Flying at 30,000 feet 3만 피트 항공을 비행기 안에서 I had a sudden realization 나는 갑자기 어떤 자각을 했다는 얘기에요 I knew nothing. 아무것도 몰라요 About the pilot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Beyond the sound of his voice 그 남자 목소리를 들어도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죠? I couldn't even remember his name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I had not been paying close attention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When he made his welcoming announcement 환영사를 방송을 할 때도 귀를 안 기울여서 그 사람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Yet I was there. 거기 있었음에도 Feeling comfortable and safe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죠? I realized that 그때 느꼈어요 뭐라고? I was lacking 부족하다고 A lot of other important information 많은 다른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뭐에 대한 The situation I was in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내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얘기죠 Who were the mechanics that checked the plane before it took off? 이게 이륙하기 전에 체크 점검했던, 비행기를 점검했던 mechanics 자 정비공은 누굴까? Who had put in the fuel? 누가 열 눌렀을까? Who had performed the routine maintenance? Routine maintenance는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정기적으로 점검을 누가 했을까? Who were the air traffic controllers? 누가 에어 트라픽이니까? 항공 교통 통제를 하는 사람일까? They were watching 보고 있는 거예요 죽격이겠네요 Were watching 동사죠 죽격 관계 대명사 The little spot 작은 점입니다 On their tracking screens Tracking screen은요 Track은 트랙이죠 경로 항로 항로 화면에 있는 작은 점 우리 비행기가 항로 화면 보면 작은 점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바라보는 에어 트라픽 컨트롤러는 누구일까? The little spot then contained in my life 그 little spot은요 내 생명과 그리고 다른 승객들 나랑 같이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의 목숨을 포함하고 있는 그 little spot을 지켜보는 에어 트라픽 컨트롤러는 누구일까? 이런 것도 다 모른다는 얘기죠 The awareness of 인지입니다 Awareness, 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의식하는 거 머시기는 Really came home to me Come home to 머시기는 누구에게 와 닿았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내 가슴에 와 닿았다는 얘기에요 뭐가 What impact Air travel could have on us? 자 어떤 임팩트가 그 Air travel 그러니까 비행이 그 비행이 could have on us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임팩트 그런 거 아닌 거 같아요 How many people overcame the fear of flying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의 공포를 극복했는가 또 아닌 거 같아요 이것도 어떤 임팩트가 있는가 라는 거죠 그 Air travel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닌 거 같고요 How much trust we put in complete strangers 얼마나 많이 믿는가 우리가 put in We put in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믿는다는 얘기에요 complete strangers complete strangers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믿는가 를 가 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누가 비행기를 고쳤는지 누가 수리하고 누가 기름 넣고 이런 것도 모르는데 편안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믿고 있는가 그 안전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3번이 제일 적절할 것 같고요 4번은 What great new ideas we got from traveling 여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가 이것도 아닌 거 같아요 How fast technology changed our lives 얼마나 빨리 기술이 우리 삶을 변론시키는가 이것도 아닌 거 같아요 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